도덕 골든벨이에요 로마의 귀족들이 평민보다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데서 유래한 말 뭡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일단 판옵티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벤담이 만든 원형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형 감옥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정보사회론 입장이 좀 확대되거나 아니면 국가 권력에 의한 정보의 통제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판옵티콘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반대 개념으로 신옵티콘의 개념도 있어요 그것도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톨레랑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프랑스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관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용을 톨레랑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니른베르크 강령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신체 실험이나 인체 실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인체 실험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윤리적 규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니른베르크 강령입니다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의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헬싱키 선언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정도는 기본으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자 다음 문제 풀게요 자 공리주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자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즉 행위의 결과 보는 거 공리주의 입장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무로는 뭐 본다고요? 행위의 동기 대신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 자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이거 공리주의에서 얘기하는 유용성의 원리죠 그래서 도덕원리 강조 가능하죠 자 행위의 내면적 동기가 결과보다 중요하다 이거는 의무론 입장입니다 의무론 입장 그래서 어떠한 현상 행위가 있을 때 이거에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이 행위의 동기를 중시한다 즉 어떤 마음에서 이런 행위를 한 거야 이걸 중요시하면 의무론이고요 이 행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를 중시한다 그러면 이게 공리주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내면적 동기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쪽 봐서 의무론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이건 틀렸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오로지 의무의식에 따라 행위한다 의무의식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무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될 수 있는 거는 1번이 되겠죠 공리주의는 자 다음 볼게요 자 14번입니다 가로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죠 자 그래서 가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각자의 몫을 분배하는 거다 이거 뭡니까 정당한 몽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는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회지도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소 그럼 사회의 윤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뭡니까 바로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면 정당한 몫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정당한 몫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조금 깊게 생각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편적 정의하고 특수적 정의가 있는데 보편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같은 것은 같게 대화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법으로서의 정의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특수적 정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분배적 정의, 교환적 정의 그 다음에 교정적 정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약간 다른 것은 다르게 대화하는 거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쨌든 공정하게 각자의 몫을 분배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정당한 몫 얘기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윤리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의다 하나 더 얘기해 봅시다 개인윤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개인윤리니까 이타심으로 봐야 돼요 그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정답 1번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중요한 윤리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윤리 역시 생명외경 자 생명외경사상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 환경윤리 이야기할 때 동물, 인간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의 책임 범위 이야기할 때 뭐 얘기하냐면 동물중심학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중심의 학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중심학자가 있고 그 다음 물론 그 전에 인간중심의 학자가 있죠 그래서 인간중심의 학자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아요 아리수텔레스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근대철학자인 데카르트나 베이컨 같은 경우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칸트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만이 직접적 책임의 대상이고 나머지는 간접 책임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반면 동물중심 철학자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공리주의 빼고 대표적인 사람이 싱어하고 레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책임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즉 직접적인 책임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생명중심 쪽으로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슈바이처하고 테일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뭐 가지고 이야기하냐 바로 생명외경사상 그래서 생명은 그 하나로서 두려워하고 공격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생명긍정현상은 선으로 보고 생명부정현상은 악으로 보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 슈바이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슈바이처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생명긍정을 위한 생명부정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낡아 살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죽일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인정할 수 있어요 대신 도덕적이지는 않다 그것까지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슈바이처에 대한 이야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니부어의 사회리적 관점에 모두 부위평한 학생들이 있죠 니부어의 사회리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부어의 사회리설은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윤리하고 개인의 윤리하고 사회윤리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집단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사회집단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니부어의 사회윤리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사회집단은 개인 양심으로 규제할 수가 없다고요 자, 보세요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높다? 아니죠 현저히 떨어진다 즉, 개인이 있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뭔가 잘못을 하면 내가 직접적인 비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집단에 속해서 뭔가 잘못이 되면 집단이 비난을 받기 때문에 내가 비난받는다는 느낌을 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집단은 개인보다 훨씬 비도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쵸? 법적, 제도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가능한 얘기 그 다음에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이게 니부어가 한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거 두 개 표시한 정이 되겠죠 그래서 니부어의 사회문제에서는 개념정의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수능에서도 꼭 한 문제씩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주장의 농거로 적절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형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거 이야기할 때 찬성농거가 있고 반대농거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찬성농거 이야기하면요 뭐 얘기하냐면 응보론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보론의 입장에서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냥 죄값 치르는 거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응보론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회방위론 또는 격리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람들이랑 떨어뜨려서 격리시켜야 되죠 근데 격리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사형이죠 그래서 이건 주로 누구냐면 루소 쪽, 사회계약설 쪽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범죄 예방 측면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사형 찬성하는 거고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사형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공리주의 관점 그래서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보기 때문에 사형 찬성도 그렇고 반대도 그렇고 양쪽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반면 의무론은 안 됩니다 의무론은 그냥 응보론, 이쪽이 의무론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시기상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형을 폐지하는 거 필요한데 지금은 아직 이르다라고 보는 게 시기상조론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사형 찬성론인데 여기에 반대되는 거 뭐 얘기하냐 일단 응보론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응보론을 비판하는 게 있는데 왜 응보론을 비판하냐 우리가 형벌의 목적은 뭡니까? 범죄자를 교화하는 게 목적이죠 교화가 목적인데 응보론은 보복수단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카리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베카리아의 사형 반대 관점은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방위론 쪽에서 약간 반대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관점 얘기할 수 있죠 인간의 도리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가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범죄예방론 쪽에서 보면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거 뭐? 공리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는 결국은 사회의 유용성을 보는 건데 문제는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그러면 찬성할 수 있지만 없다 그러면 반대할 수 있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왜? 행위의 결과를 보니까요 그 다음에 시기상조론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판 가능성 즉 인간이 잘못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이나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성론고 대표적인 게 네 가지 있고요 반대론고 대표적인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 반대론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카리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카리아 이탈리아의 법학자인데 최대다수위 최대행복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베카리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유명하게 한 게 벤담이죠 근데 베카리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도 자기 생명을 그래서club이다 firing 한번증을 그 브에ора 그til 두 번째 anybody 이거 옆에도 불편한 지식의 섹시하고 그 다음 논술에 1번 해서